안녕하세요.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입니다. 여러분 좋아요 버튼을 빡! 지금 누르는 겁니다.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 꼭 하시기 바랍니다. 화면 윗단 딱 터치하면 점 세 개 나오죠? 거기 보면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. 자막 기능 활용하시면 제 목소리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막으로 충분히 레슨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어그로 레슨 시간입니다. 어그로 어그로 여러분을 쫙 끌어 드려야 되겠죠? 여러분들이 참 겨련한 의지로 필드를 나갔는데 실수를 해요? 보통 타핑성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 라운드가 거듭이 되고 홀이 거듭이 될수록 타핑이 납니다. 그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럴까요? 제가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골프장을 갔습니다. 골프장을 갔는데 아침 라운드를 하는데 쳐 티샷을 해요. 그런데 연습장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. 몸풀 시간도 없었어요. 에이 그래도 치든 가닥이 있는데 하면서 공을 쳤을 때 소위 말한 쪼루! 때로는 굴러가는 타핑성 구질이 나올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주변 분들이 뭐라고 해요? 어이! 이 프로 하나 더 쳐! 그런 말씀 하시죠? 그럼 시작이 도대체 왜 그러나?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그 이유가 또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요. 제가 아이언클럽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그 아이언클럽을 칠 때 이제 뭐 한 9월 지나고 뭐 한 14번, 14번을 갔는데 이거 한번 제대로 쳐 봐야지 했는데 이렇게 타핑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. 이게 왜 그럴까요? 도대체 왜 그럴까요? 제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레슨 한번 드리겠습니다. 우리 신체에는요. 바닥 감지 센서라는 친구가 있어요. 바닥 감지 센서. 바닥 감지 센서는 바로 허리가 그 역할을 합니다. 허리가 그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 티샷을 할 때 타핑이 났던 이유는 아침에 허리가 풀리질 않았죠. 그러니까 허리가 팍팍하게 굳어 있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 있는 자세가 편해요? 숙여 있는 자세가 편해요? 이렇게 서 있는 사람 한 시간 서 있는 거 이렇게 숙인 사람 한 시간 서 있는 거 누가 더 오래 버티겠어요? 당연히 서 있는 사람이 편하겠죠. 왜? 이게 평소에 우리가 생활하는 자세니까. 그런데 골프는 공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숙여야 되죠? 숙여야 되는데 허리가 풀리지 이 허리 근육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숙인 상태가 되니까 여기에서 나는 분명히 숙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공을 치기 위한 즉, 이 공 한번 집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충분히 허리가 풀린 게 아니라 어? 왜 안 집어졌지? 난 이거 집어줘야 된다.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느낌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라운드를 시작할 때는 티샷을 할 때 아니면 처음 시작할 때 몸이 덜 풀린 것 같을 때는 허리를 진짜 많이 풀어야 돼요. 무릎 안 풀어도 돼요. 팔 안 풀어도 돼요. 허리가 진짜 많이 풀려야 돼요. 뭐 할 때 뭐 이거 이것저것 하는데 어깨보다 더 중요한 게 허리입니다. 왜? 물론 안 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높낮이 즉 바닥 감지 센서를 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정타를 쉽게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 정도면 되겠군. 그래서 쭉 연습 중 했을 때 아 이 정도면 충분히 돼. 하고 샷을 들어가면 얼마든지 타핑을 치지 않고 첫 헐은 또 무리해서 칠 필요 없잖아요. 그래서 제 기준에는 250 플레이를 한다면 230에서 40 정도의 샷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럼 좋아. 뭐 티샷은 그렇게 됐다 치자. 그런데 왜 저는 라운드가 뒤로 갈수록 타핑이 많이 나요? 여러분들이 피곤한 거예요. 정말 여러분들 한번 내가 미스샷을 할 때 어떤 실수가 많이 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. 거의 타핑이에요. 왜? 이제 힘들거든요. 이제 막 라운드 홀이 계속 거듭되면 한 15번 홀쯤 가면 힘들거든요. 그러면 우리 보세요. 적극적으로 허리를 움직이던 사람들이 이렇게 허리를 막 움직이던 사람들이 나중에 힘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? 허리가 불편해지면 어떻게 움직여요? 이렇게 움직이죠? 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무릎만 숙이려고 해요. 그러면 절대로 바닥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. 무릎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건 바닥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. 허리가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면서 그래서 이 낮은 곳은 쭉 내려가야 되고 높은 곳은 서야 되고 이러한 동작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타핑이 나고 안 될 때는 연습 스윙을 굉장히 많이 해 봐야 돼요. 어우! 그리고 바닥에 안 맞으면 허리만 숙이면 되고 바닥에 많이 맞으면 허리를 세우면 돼요. 이 허리로 모든 걸 조절하는 거예요. 그래서 타핑이 날 때는 대체로 여러분들이 그늘집에서 막걸리 한 잔 하고 하면 이제 또 알딸딸하다 하면 이제 설 수 있는 거죠.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이 접목이 되면서 안 맞는 거니까 이 허리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그 역할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타핑이 난다거나 모든 미스를 유발하는 건 바닥 감지 센서인 허리가 경직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샷을 해주고 쭉 들어가는 형태에서 플레이를 해 주시게 되면 도움이 될 겁니다. 오늘 어그로는 뭐 어려운 내용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전 라운드, 지금 날씨 너무 좋잖아요 요즘에요. 플레이를 하시는데 자꾸 라운드 후반에 타핑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아침 일찍 첫 티샷이 소위 말하는 쪼루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게 도대체 왜 그런 것인지, 그러면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,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무엇인지,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내용 괜찮죠? 바로 좋아요 빡 눌러주세요. 빨리! 다 눌러주세요.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